현직 교사 가운데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, 초, 중, 고, 대학교원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이같이 답한 비율은 19.7%에 그쳤습니다. 이는 지난 2012년 교총위 관련 설문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.4%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.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가 꼽혔고,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, 교육과 무관한 잔무가 뒤를 이었습니다.